어디 남성인지 이어져 남성이야? 응 남성 오 그럼 내가 불러야 돼 같이 불러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눈앞에 서 있는데 날 너무 기다리게 만들기만 웃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 그저 사랑의 눈빛이 필요할 뿐이야 나의 마음 전하려 해도 너의 눈동자는 다른 말을 하고 있잖아 나 너무 성질내고 있어 서로를 잘한다고 느꼈었지 그래서 사랑이라 생각했어 너무 원치 않은 곳에 있었어 언젠가는 내게 말할 거야 사랑한다고 말완